로마서 4장 요즘 로마서 4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에요 논리적인 책이에요 변증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을 하면서 사도바울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 일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 시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고 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판결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다시는 지옥불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약점과 사람의 죄 때문에 구원 받고 나서 무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종류는 이미 다 구원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 마음대로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방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바오리 로마스 6장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면허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나와서 자 그러면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과거에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 받은 이후에 교회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리갈리즘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주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시대 그 율법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율법보다 더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구원 받기 전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이 더 괴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거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잘못에 빠져서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인생이 더 꼬이는 이상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어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서 6절에 우리는 율법을 향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단계를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7절에서 13절에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무어라고 위록이 돼 있냐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규칙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14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율법도 선하고 뭘 지켜서 하려고 하는 게 다 선한데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육신 안에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그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데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니까 인생이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내 안에 죄를 섬기는 것 같은 힘이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삶은 육신을 섬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호화 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런 성도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되는 이런 성도가 아니고 이 성도가 올바르게 되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낙관적인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매일같이 교차하는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런 내용을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와 같은 절망 섞인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도바울의 이 갈등과 사도바울이 겪었던 이와 같은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매일같이 죄와 투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이 나오고 영적으로 파산이 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껴서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의의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가서 하는 걸 보니까 화를 내고 뭘 하고 해서 죄를 섬기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 대답이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책이고 조직적인 책이고 말 그대로 사람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이게 보금도 그래서 지능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오늘 8장 1절부터 39절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장이 워낙 위대한 장이 돼서 이거를 한 장을 50분 안에 다 풀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목사님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포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번에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7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좀 개관하겠어요 로마서 8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먼저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깨달아야 되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radical change가 있어야 돼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급진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늘하고 내일이 확 달라지는 그런 급진적인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를 영어로는 radical chang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건 그건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100%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종교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너무 위대한 말씀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복음 가는 위대한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 그런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기독교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요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개관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spiri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 우리말로는 그게 사람의 영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있어요 몇 번이 나오냐 하면 로마서 8장이면 21번이 나옵니다 21번 이게 39절까지 있는데 21번이 나오니까 두 절마다 한 번씩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빈번히 나오는 거냐 로마서 전체에 영이라는 단어가 29번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spirit이라는 단어가 총 29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건너뛰서 9장부터 16장에 4번 나와요 이렇게 4번 4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이 8장에 자그마치 21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영에 달려있는 거구나 영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영 스피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런 연약한 몸 이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주시고 또 9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5절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에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여기 12장에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거의 전체적인 구도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 킹잼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 뒷부분이 우리 킹잼 성경, 루토 성경, 제네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NIV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거기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와 연약하여 능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간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죠? 아주 그 비참한 그런 상태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통스러움만 번민의 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죄를 누가 치우겠느냐? 이 죄를 누가 치우겠느냐?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지금 이게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4절 25절을 지나더니 이 8장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고통이 다 물러가고 갑작스럽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에서 갑자기 8장으로 넘어오더니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1절에서 11절에 7장에서 바울이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의문점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매버 없는 거예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죄를 덜 짓고 죄를 더 짓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덜 짓고 더 짓고의 문제를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이런 문제를 뛰어넘은 거다 이렇게 해서 고통에서 환희로 넘어오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지역불의 정죄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죄의를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죄의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이 있냐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원 무궁토록 정죄함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마귀와 함께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인 지저스 크라이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세 단어 인 지저스 크라이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는 거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세요 전가 영어로 임퓨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일시에 제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 처형이 됐어요 구원 이후 옛 본성에서 짓는 모든 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영원 무궁토록 없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2절에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지금 여기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글이에요? 사도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는 법으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예요 법 모든 게 법으로 법으로 모든 게 치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법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 우린 영어로 그냥 law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보통은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연력학을 가르치는데 연력학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이나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질량을 하나님에게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처음 만들어놨을 때 그 질량 총합이나 앞으로 얼마가 지나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다 생긴다 해도 총 무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총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그것은 법칙 영어로는 first law of thermodynamics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입니다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류인력의 법칙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는 법칙이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맞죠? 이것이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생겨요?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물체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런 힘을 뭐라고 불러요? 중력이라고 불러요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그래서 중력의 법칙의 결과 이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사과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꼭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이거 옆으로도 안 가고 꼭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이걸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딴 데로 안 갑니다 이거 가만히 제가 아무것도 안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중력이라고 이야기해서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딱 잡으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 떨어져요 원래는 이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걸 딱 잡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를 비행기 안에 태우면 이걸 타고 어디 가요? 뉴욕까지 가요 얘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이게 무슨 얘기냐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 이걸 밀고 나가면 그러면 중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중력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딱 잡고 있으니까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비행기에 이걸 태우면 어떻게 돼요? 뉴욕에까지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를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두면 이렇게 되듯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두면 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이 법칙을 능가하는 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법칙을 능가하는 힘 그 능가하는 힘이 뭐예요? 가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서 엄청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내려갑니까? 천국으로 내려가는 이런 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성경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불속으로 떨어져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법칙에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법의 문제예요 여러분 법의 문제다 법 여러분 중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비행기가 이거 끌고 갈 때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결과가 확실해요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 뉴욕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중력이 안 보입니다 추진력이 안 보이지만 그렇죠?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12시간 지나면 뉴욕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확실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다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유인력이 있고 연력화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옳습니다 하고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 그러면 그 법칙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을 누르고 이기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이 전 공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연력화의 법칙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칙도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도 온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법칙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죄 문제와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에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거 정말 여러분 위대하고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4절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 목적이 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3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3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있는 사랑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누가 원수예요 원수라면 지겹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고 그렇죠? 법에 가서 고소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원수 덩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원수 덩어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와 천여탄생의 신비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주신 그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하나님이나 신이 자기 그 원수 덩어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바울이 미치게 된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 전에는 원수 죽여야 돼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다가 죄를 청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시스템이 우주공간에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과 영광에 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계획의 신비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래서 전 일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예수구의 시대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놀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만이 존귀하시다 이렇게 외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마귀가 인간을 농락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마귀나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죽음 때문에 속박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부하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스템이라는 이런 사실을 로마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 성취는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명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은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은 내용이 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명님 안에서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명을 따른 자들은 성명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명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걸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가서 트시면 라디오가 AM이 있고 FM이 있는 거 아시죠? AM이 있고 FM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거 고전음악이 좋은 거 음성 좋은 진로 들으려면 AM으로 들으셔야 돼요? FM으로 들으셔야 돼요? FM으로 이제 들으셔야죠? 그렇죠? FM으로 들어야 돼요 FM 그렇죠?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AM은 진폭, 여기 앰플리튜드 이 진폭을 조절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FM은 프리퀀시, 이 주파수를 변조를 한다 하나는 진폭을 변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크게 나오고 이런 건 알 수 있어도 고상하게 좋은 이런 소리는 못 내는 겁니다 FM은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AM만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주파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수신기가 당착이 돼 있으면 FM으로 나오는 그런 음악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육신적으로 산다 하는 얘기는 AM 수신기만 가지고 AM 라디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건 FM 라디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FM 라디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FM 라디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AM 수신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FM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FM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방송을 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AM 수신기만 가지고 있으면 못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 거 어떻게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FM 수신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AM 수신기만 갖고 있는 사람은 FM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FM 수신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FM 수신기를 갖는 거예요 옛날에 AM 수신기 가지고 칙칙대는 거예요 이거 살다가 FM 수신기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좋은 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이 AM 수신기만 갖고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 들어오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거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뭘 자꾸 받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에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반응을 하고 나가는 거지 자꾸 성령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집회 가서 왜 자꾸 성령을 달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겠다고 요한복은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꾸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증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반응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다 살리신다 자 바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해요? 육신 안에,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다가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셔서 죄가 없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의는 어떻게? 우리가 의의가 없는데 의의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죄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갈에서 4장 6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는 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력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소유한 채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었던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일으키실 분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에 예수님을 1차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어요 성령님의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구상해서 설계하고 집행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성화의 모든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와 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해결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그 구원의 원리와 성화의 원리 이런 모든 거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인 명령은 없어요 뭐만이냐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구원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12절에서 13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님에게 반응을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우리의 죽을 몸 이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리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고하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상속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지지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본자실한 이런 사실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의 나를 위해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영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의의를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 이 말씀을 굳게 불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성화의 삶을 걷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